3월 11일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티빌리시 중심지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티빌리시 힐이라는 골프장 가는길 11일인데요 지금 눈이 어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내에 거의 한 3월 20일까지 계속 비가 오고 눈이 온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점점 더 앞두고 지켜보고싶는 멀살되지 않고 멀살되지 않고 30분의 전皇后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